짱짱 안녕 안녕 언니 뭐 보고 싶어야 그저께 봤잖아요 우리 어머니 미침이 있어가지고 아린이가 일한 거 같은데 미침에서 보셨는데 언니 지금 비즈니스 많지 않으셔 혹시? 웃자 우리 언니 아니 제가 언니한테 저 우리 준비 때문에 바쁘긴 한데 시간 내서 언니랑 되게 예쁘고 싶었던 그런 식당이 있어 식당이라고 그래 해보나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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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네 응? 응? I'm just trying to help you out Chase I'm singing this song Millions of girls Gonna watch this The next song is the K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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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TV! You've got a training, right? No, right No training, right? 롤리오 하우스 택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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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